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단 한 번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24개국 77인의 모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 인 서울 77명 모델들의 다양한 커머셜 미션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유튜브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미션을 소개합니다 라이트 페인팅 야광봉, 조명봉, 랜턴 등 생활 도구를 활용해 예술 컷을 완성하라 모델로서의 예술성과 패션 해석 능력을 판단하는 스틸컷 미션 난공불락의 상황 과연 모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밝힐 수 있을지 서바이벌 1.5 미션을 소개합니다 스테이지 1의 대미를 장식할 세 번째 미션 과거 사진 재현하기 부모님 또는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한 사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라 과거 사진 재현 완성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판단하는 추억 소환 미션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동료들과 함께 큰 대회를 나갔을 때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추억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이 소녀는 누굴까요? 와, 어렸을 적 귀여운 외모가 그대로인데요 그날 또는 이것을 지닌 이 소녀가 나만이 이것을 지닌 이 소녀는 누굴까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이 소녀는 누굴까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이 소녀의 소녀는 누굴까요? 헤이즐 드레오, 행복한 기여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랄게요. 학창시절 소중했던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쿠울라 이안 과연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여유로운 모습으로 찰칵! 와, 멋지게 해냈네요. 엑타마루는 왜 이리 신났어요? 어머니,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드디어 잘생긴 대질리가 나왔네요. 어릴 적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대질리의 멋진 외모는 다 아버지 덕이었네요. 보고만 있어도 눈이 부신 부자였습니다. 마르잔, 같이 가요! 대체 뭘 사길래 이리도 바쁜 거죠? 마르잔, 스모프가 추웅여행의 주인공인가요? 아, 마르잔의 건장한 체격이 다 레슬링 덕분이었군요. 체진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천천히 가요. 아, 아버지를 뵈려고 이 먼 길을 쉼없이 달려왔던 거군요. 두 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였길 바랄게요. 24개국 77명의 모델들은 과거 사진 재현하기 미션 기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6주간 피와 땀으로 완성해낸 24개국 77명 모델들의 작품이 여러분의 추억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 인 서울 77명 모델들의 미션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유튜브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다. 피부 깊은 곳으로 보내는 셀스킰만의 피부 프로세스 시그널 오랜 기간 피부 광채를 탐사해온 셀스킰만의 고순도 피부 시그널 셀스킨 스태프 셀스킰만의 짝수로 한글자막 by 한효주